유니타 YGX YGX 오랜만에 한다고 YGX 원래 5명에서 해야 되는데 미정이가 스케줄 때문에 같이 촬영을 못했어요 민지야는 그냥.. 아쉽지만 저희는 빈자리가 안 느껴지게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냥 쏙쏙쏙쏙 고맙고맙고맙고맙고맙고맙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할게? 왜 보였어 우리 아기지? 바로 오늘 우리 사저보기라고 민가 Q. 사주는 한 번도 있고 타로는 재미로 진짜 한 번 제가 직접 어디 찾아가서 본 적은 없고요 너무 있어요 제가 사주랑 타로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있어요 뭐지? 예리? 예리가 잘 돼야 됩니다 저여야만 해요 모두가 다 좋지 않을까요? 네 예리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국가대표로서의 임무를 하고 왔으면 하는 마음에 예리는 24년도에 좋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올림픽이기 때문에 근데 들어보니까 22년도에 대회가 많대요 제 논의가 제일 좋아야 돼요 저는 대회가 너무 많이 걸려서 무조건 운이 좋아야 됩니다 작년에 너무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그 좋은 일들을 발판 삼아 대통운수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용하다는 사주 선생님에게 한번 가볼까요 저희? 가볼까요 지금 만나러?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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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馬итель 여자친구 Hotel 안녕하세요 Y X 지금 살짝 당황하신 것 같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 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397년 3월 2일 Oh Your School 응 레디 애기구나? 00년생이고? 00년생이고? 나름 그래도 이제 화석이에요 화석이요? 21세기의 첫 세대잖아 아 알겠어 그럼 우리는 뭔데? 고생하셨습니다 가면 되죠? 아 아니요 아직 아직 안 돼요 지효씨 같은 경우는 지효씨 같은 경우는 지효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당사주에요 타임 현대의 직업으로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춤추고 재즈 댄스하고 발레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으로 풀어가면서 사셔야 되는 사주에요 우와 여기 이삭씨 같은 경우는 물로 뭔가의 어떤 형상을 씻겨 내리는 형상의 사주에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 내가 물로 위해서 뭔가를 남을 새롭게 씻겨낸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생을 배출해서 씻겨서 완벽하게 내 보내는 그런 직업들 아니면 교육 아니면 댄스 학원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특징부터 먼저 좀 집어서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조금만 땡겨서 왜냐면 첫 번째니까 직장이 공망이야 이 사주는 그래서 아주 프리랜서였던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지니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그러고 아마 많이 들어 봤을텐데 도화살이라고 해요 어머 도화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관종 없어도 있는 척 허세 도화살을 사주에 또렷하게 넣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화려한 영역에서 내가 그런 쪽에 클래스 사업 같은 거를 했을 때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었던 거 좀 있었어요?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사실 지금 사업을 하고 싶어서 rainfall 무슨 사업을요? 양말 사업이요 양말 사업한다면 양말 사업을 양말 사업하면 양말 사업하면 양말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투자? 도전! 실패를 해야 돼 실패하고 해보자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지금 난 당장 빨리 어? 해가지고 이삭 양말 해가지고 탁!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삭이야 삭 그죠? 이삭스예요 삭스 어른도 좋은데 도저히 양말이 엑스 아카데미로 오세요 엑스 아카데미로 오세요 이삭 클래스로 오세요 우유!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마음 아파버립니다 아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무당 사주, 연예인 사주 까떡까따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네 비슷해요 깻잎 한 장 차이에요 진짜로 결론만 얘기하면 소득은 없는데 바빠요 그래서 짜증나는 은혜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본인이 만약에 죽어야 돼 근데 차를 이렇게 넷이서 같이 타고 가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살아야 돼 그럼 안 좋은데 어 그 말이에요 그런 형태가 돼요 아기차 탈래? 하하하하 뭐 또 궁금한 거 있었어요? 질문하고 싶었던? 저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올해 10년으로 좀 얘기할게요 재물제자에 돈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나눠서 8, 9월을 보통 하반기라 그래요 그때서부터는 괜찮더라 대신 많이 벌기도 하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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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놀이 절대 돈 놀이는 주식 코인이거든요 주식 알아보고 있었는데 안돼요 자 나눠가자라 내꺼 돈 이런식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실 얘기하겠지만 순위로 나눠서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돈으로는 인위 순위가 되고요 허허허허 넌 많이 쓰지 난 안 쓰지 신사할 때 신사가 제일 젠틀맨 젠틀맨 FM을 의미하고 룰과 법규와 질서와 억제 통제 보수성 쉽게 얘기해서 반듯한 거 와우 와우 이 보수성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조합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지랍이다 오지랍이란 경우는 에이 뭐 어때 그냥 해도 되지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상인 줄 알았어요 나도 진짜 이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해도 돼 그냥 해 언니랑 엄청 황긍이네 아 안그러면 맞아 그냥 좀 하자 좀 아이고 제가 올해에도 대회를 많이 나가야 되고 24년까지도 올림픽이나 이렇게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100% 합격해요 오우 오우 오래잖아 그죠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내가 온호야 사장이야 그러면은 나는 내 밑에 이런 사람을 둘 거예요 오우 왜냐고 그래야 내가 편해 아하하하하하 다 잡아주니까 이렇게 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찍 출근해도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끙 막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박증이란 뜻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구도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가 하하하하 그래야 음량이 맞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잘 갈 수는 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멀리 나중에 갈 때는 아 그래도 얘가 있었을 때가 그리워져요 응 여기서 또 잡아줄 때가 맞았었구나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음량이 더 잘 맞지 않느냐 음량 그렇게 봐야 되죠 리더라고 하는 의미와 또는 자존심이 무척 강성 그리고 여자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성도 있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 이 사주는 제가 여기 또 무죄사주라고 써놨죠 재물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에요 아우 그런요? 글자상으로는 근데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는 부자사주에요 와 낙디가 안 났죠 아니 무죄 라면서 문 또 부자네 벌기만 하고 못쓰는 아 진짜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금 담아두기만 하고 뭐쓰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춤을 추고 있잖아요 댄서로서 티칭도 하고 있고 그거죠 그러면 보통 토의 직업을 피부와 근육이라고 해요 피부 근육 인데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엄청 많아요 어이구 어 무슨 운동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준다 아니면 피부 쪽은 또 어떤 무슨 막 그런 막 마사지 이런 쪽 관련한 사업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토의 사업으로 추후에는 가고 또 추후 부동산 사업도 인연이 많다 음 그리고 무진 일주는 돈 되는 거라면 다 해요 으하하하 으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리 하면 잘 통하는 것은 이렇게 통해요 둘이 오우 역시 이게 왜 그러냐면 역시 역시 c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제 관심이 많아 하하 하핫하 실질적인 추구 심리 음 그래서 사업적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라든지 이런 게 잘 마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닌 듯 좋은 듯해 하하하하 아닌 듯 좋은 듯해서 그래서 같이 있어야만 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예리. 세 장 뽑아주세요. 사주보다는 타로카드가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재미요소는 훨씬 더 있을 거예요. 세 장.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물론 타로가 막 평생을 보는 건 아니에요. 단 한 3, 6개월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해당하는 우는 도다리가 좀 작고 바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시작하는 마음으로 뚝심 있게 기다려라. 물론 때에 따라 지출될 수 있는 개인적 비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는 많이 될 수 있고 배우고 조력자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추진한다면 때를 기다려 상승할 것이니 열정만큼은 시키지 마세요. 오예! 좋다! 어떠셨나요 우리 인석이? 처음 봤는데 사주를 되게 긴장했던 거랑 달리 재미있게 아직도 괜찮아요. 얘가 어땠어요? 저는 저도 뭔가 특히 사주가 너무 잘 맞아서 다른 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너무 와 이게 생년월일 씨가 진짜 진짜 이게 사람 문명을 정하는 거라 싶기도 하고 신기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유저줄? 너무 신기했어. 아 그치? 좀 빨리 왔다. 칼칭! 나의 칼침밖에 생각나는 거 저도 너무 원래 사수로 타러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더 집중 잘 되고 더 쏙쏙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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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